축하드립니다 엑소 네 오늘 이거랑 할 줄 몰랐는데 정말 벌써 축하드립니다 창을 두개나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항상 용서하고 포옹을 하는 우리 이수환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엑소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멤버들 정말 수고했고 2014년이 저희가 잠시 멈춰서 들을 돌아보는 또 다시 채빌한 해였다면 2015년은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엑소를 사랑합니다 위하원 엑소 사랑하자 네 우선은 정말 일단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2014년의 마무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제가 도움닫게 도약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이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한번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